인어는 퇴근 중입니다. 오늘 WWI-C에 오신 많은 인사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집에 조심히 잘 들어가고 계신가요? 아직 근데 안 들어오셨어요. 여러분의 퇴근길이 공허할까봐 또 우리 이차장님이 브이앱을 켰습니다. 퇴근하시는 분들 WWI 씨 보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브이앱으로 들어오세요. 컴온 컴온 컴온! 오늘 뭐 브이앱에 아니 더블더비와 더블더맛씨에 못 오신 많은 인사분들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후기 좀 간단하게 이렇게 후기 오늘 공연 어땠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김진우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죠. 더블더맛씨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그렇죠. 훨씬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빨리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또 봐야죠. 나는 진짜 멀리에서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쁘네. 예쁘지? 부잉 맞습니다. 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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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쪽 부잉 부잉인가요? 아하 진우 약간 옛날 사람 느낌 좀 나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버튼을 골라주세요. 안 본 삶 그건 뭐야? 안 본 눈 삶이다. 안 본 눈 삶이 바로 바로 신용어로 대 대? 대는 뭡니까? 대단합니다. 아하 죄 죄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하 똥이 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사장님이랑 같이 지금 차 타고 가고 있어요. 오늘 위나 떱떱하신 우리 넙서클 덕분에 참 멋진 공연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새로운 공연 그리고 위나 새로운 신곡들을 즐거 네네 또 인사들 만날 수 있는 네 시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이제 민도랑 송이 좀 보실래요? 단무지 단무지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허니 머스타드 원래 공연 보고 집에 갈 때 외롭잖아요. 공연 공연 진짜 저희도 사실 그 멋진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막 수많은 함성과 막 그거 하고 또 막상 또 딱 집에 가면 진짜 공연 네 그때 무대 위에서 있었던 순간에 정말 자유라는 꿈 같고 그 공허함은 여러분들이 태워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허함은 저희가 또 이렇게 브앱으로 채운 것처럼 서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차가 좀 막히네요. 퇴근하는 시간까지 브앱을 켤 생각이라서 차가 막히면 막힐수록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이득이죠. 오늘 고생해서 와주신 분들과 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우리 이너스쿨 여러분들까지 아유 다 너무 고맙고 차 계속 막히게 해주세요. 어땠나 재밌었나요? 사실 어제 저희가 리허설을 또 전체 리허설을 해보면서 오늘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미리 해보면은 현장에서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네 거의 뭐 노래 위주로 리허설을 하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슨이 2회 공연을 하면서 이제 막 그때그때 풀어나갔던 거라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즉흥적인 상황도 되게 많이 발생을 했고 미흡했던 부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DVD가 나오나요? 네. 나오죠 나오죠. 네. 오늘 미처 못 오신 분들은 나중에 또 DVD로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진화해 진화해. 완벽했대요 형. 완벽했습니다라고 네. 웨이지 소연님이 완벽 위너 완벽 우리 원 우리 원 오케이. 진짜 꿈만 같았대. 그러니까. 꿈 꿨다가 깬 것 같은 느낌이래. 꿈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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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자기 전에 엄청 엄청 많은 생각이 들겠죠. 저는 그 무대 뒤로 딱 등장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과의 그런 어떤 가까이서 만났잖아요. 그 순간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집에 갈 때? 아니 아니. 앵콜에서 이제 앵콜에서 이제 내 뒤쪽에서 등장했을 때 여러분들도 굉장히 질서 있게 즐겨주시고 맞아요. 또 인서 그 매너하면 인서 그죠? 인서가 매너가 좋아. 그 순간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참 착해요. 좀 그렇게 착할까? 또 가족을 닮는다고? 티켓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매진됐어. 매진. 티켓이 어려워. 다음엔 더욱더 넓은 공연장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어 닮아서 착하지. 진짜 우리 인어 서클들 때문에라도 어? 넓은 공연장에서 가야겠다. 벌써? 오늘 서프라이즈 영상 이벤트도 저희가 2회에서 나왔죠. 깜짝으로. 그 사실 원래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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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될 타이밍에 노래하셨잖아요. 네. 뭐 비슷하다. 그거부터 저희 뒤에서 이제 빠르게 앵콜 준비하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도 정신 없는 와중에도 왜 앵콜 말고 뭐지? 이벤트인가? 그리고 지금 콘서트장 근처 지하철이라 사람들이 다 이거 보고 있대. 근데 다 핸드폰 보면서 다들 잠시의 여긴가요? 올림픽? 세트 오르고 만약에 지금 그러면 뭔가 웃긴 것을 한번 하면 거기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하겠네. 윤호 씨 성대모사 한번 제 머리 색깔 보이시죠? 어때요? 지하철에서 모두 푹 했어요? 재밌겠다. 뭔가 몰라. 그 기분 느껴보고 싶다. 2002년 월드컵 같은 모두가 하나 되는 그 마음 지금 월드컵이지만 하나 되지 못했나요? 지금 월드컵이지만 아니 아니 뭔가 다들 방금 방금 월요일에도 한국 그때 스웨덴의 경기가 있죠. 지하철에서 서서 보고 있다고 사람이 많아서 다리 아프겠다. 머리 색깔 신기하네요. 다들 생얼입니다. 승윤오빠랑 진오빠도 보여주세요. 댓글 있었던 거 맞아요? 그냥 옮기는 거 아니에요?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오늘 사진 찍은 거를 편집하는 중이야. 살짝 사진 보여줄까? 응. 빨리 씻고 싶다. 나 진짜 편집하는 중이야. 잘 안 보이지? 제대로 안 보여줄 거야. 스포일러. 사진을 편집하는 중이야. 사진을 편집하는 중이야. 잘 안 보이지? 좋은 사진들이 많고.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이겠지? 이제 이거를 자체방에 공유로 자체방에 공유로 공유! 공유! 우리 인허사케니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인허는 참 행복한 그런 사람들과 그룹이다 그렇게 생각하구요. 엠 정말 오늘 뭐라고 해야되니 뭔가 이 위너와 이너서클은 치밥 같다. 오 치밥. 치킨과 밥의 조합이 굉장히 생통맞은 조합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환상의 맛을 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오늘 음식 비유를 또 하나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너와 이너서클 치밥. 아무튼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맛있는 치밥 같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가시는 동안 또 조심해서. 사장님 빨리 좀 적당히 좀 하시고 컷 넘겨주세요. 진호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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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알아 형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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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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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배고프시겠다 다들 근데 그러니까 시장하시죠 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아 진짜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흠 오늘 그리고 우리 앨범의 신곡 무대들을 이렇게 꾸녔는데 아직 못 보신 인사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금만 아마 이 그 더위가 가시기 전에 아마 다 눈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핫도그 하나 하나 드셨다네 핫도그 하나 먹었다고? 구워가지고 돼?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자 왔다 여러분들 저희는 또 내일부터 또 돌아오는 월요일 한 주 잘 시작하시고요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잘자요 오늘도